마늘을 삶아 먹으면 생으로 먹었을 때보다 항암효과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 황인국 박사 연구팀은 마늘의 성분 가운데 항암효과를 지닌 S-REL 시스테인의 함량 변화를 조리법에 따라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생마늘 100g을 각각 데치거나 삶고 전자레인지에 익히는 방식으로 조리한 뒤 성분을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60분 동안 삶은 마늘 1g당 S-REL 시스테인 함량이 9.16mg으로 생마늘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치가 높게 나타난 것은 30분 동안 삶은 마늘이었으며 15분 동안 삶은 마늘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데치거나 전자레인지에 익힌 마늘은 성분 함량의 변화가 없었고 2분 동안 데친 마늘에서는 오히려 S-REL 시스테인 함량이 줄었습니다. 연구팀은 마늘을 익히는 방법에 따라 항암효과를 일으키는 성분 함량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며 조리할 때 처음부터 마늘을 넣는 것이 더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알아 reduz thows care of that of the night of the night of the night to day of the night. colonial Zencastle news 2.8, 2021 3.8, 2021 2.8, 2021 5.ANE DELE. 감사합니다.